일단은 제가 이 손전등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열리는데요 과연 이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네 일단 이거는 고리고요 약간 안경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이 랜드가 있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이 배터리가 나왔네요 이게 바로 배터리에요 배터리라고도 해요 오늘은 구조를 알아봤는데 어때요?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!